10분만에 따라잡는 AWS 머신러닝.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AIML 스페셜 에세이로 근무하고 있는 강성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ageMaker를 이용해서 NLP 자연어처리 문제에서 Question & Answer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블로그에 대한 리뷰가 됩니다. URL과 제목을 참고하시고요. 올해 5월 초에 릴리즈되었던 내용입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SageMaker에 있는 SageMaker Ground Truth의 커스텀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과 Hugging Face 모델을 SageMaker에서 활용하는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어처리에서 Question & Answer 문제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어로 되어 있는 질문과 지문을 함께 주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화면의 예제에서는 노르망디에 대한 설명이 지문으로 나와 있고 노르망디가 어느 나라에 위치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상에서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다는 저 위치, 몇 번째에서 시작해서 몇 번째 끝나는 정답이 나온다는 것을 답변을 찾게 됩니다. 요즘에는 주로 버터와 같은 딥러닝 기반 대형 자연어처리 모델을 사용하고 있죠. 이 모델을 훈련하고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데이터가 필요하고 지문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답이 페어된 세트가 필요해집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레이블링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리형으로 제공되어 있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레이블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요. 화면의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을 미리 셋업된 상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왼쪽에서 텍스트를 선택했을 때 보이는 화면인데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능은 텍스트를 분류하거나 카테고리를 찾아가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문제, 또는 어떤 전체 문맥에서 의미를 기반으로 단어를 찾아내는 네임드 엔터티 레코네이션 같은 레이블링 환경은 기존에 이미 셋업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퀘스천 앤 엔터 문제는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커스텀 기능을 이용하여 커스텀한 레이블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능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는 기능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쿼드 2.0 포맷으로 지문에서 정답을 드래그해서 찾고, 그 다음에 질문을 타이핑해서 넣는 방식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기능이 Hugging Face on Amazon SageMaker라는 기능인데요. 최근에 자연어 문제를 다룰 때, 자연어 처리 문제를 다룰 때 아마도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거의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실 때는 아마도 대부분 Hugging Face의 모델을 기반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SageMaker에서는 Hugging Face 모델을 모델에 쉽게 가져와서 모델을 만들고 추렁할 수 있도록 통합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능은 Hugging Face 홈페이지에서도 가이드를 보실 수 있고요. 또, Amazon SageMaker 개발자 문서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데모로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구요. 잠시 후 보여드릴 데모의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코드를 사용해서 화면에 보시는 세 가지 리소스를 만들 겁니다. Jupyter 노트북은 코드 실행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요. Lambda와 S3는 커스텀 레이블링 작업을 만드는 리소스 용도로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커스텀 작업 환경을 만들고 나면 이제 제가 레이블러가 되어서 직접 레이블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레이블이 완료가 되면 커스텀 데이터셋이 생성이 되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모델을 만들 건데 Hugging Face 허브에서 디스틸버트 모델을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다운받아서 이것을 베이스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배포를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원본 블로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중간쯤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실행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미리 실행을 좀 시켜뒀고 SageMaker 노트북이나 Lambda Function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SageMaker 작업 인력까지도 저는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SageMaker Ground Truth 레이블링 인력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ARN이 나오고 현재는 작업자가 저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SageMaker 노트북을 실행시키면 이런 소스 코드가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들어 스텝 바이 스텝 실행하면 되는데요. 이제 라이브러리 로드까지 미리 실행시켜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워커 ARN이 앞서 보신 SageMaker 프라이빗 작업자 만들었던 이 ARN입니다. 이 ARN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세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합니다. 스커드 2.0 데이터셋을 기본으로 사용할 겁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잘 받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패러그래프가 있고 퀘스천 앤서가 있는 스커드 2.0 데이터셋이 로드가 됐고요. 그리고 허깅페이스 SDK를 이용해서 허깅페이스 디스틸 모델도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베이스 모델을 사용할 것들이고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버트 베이스 모델이니까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총 6개 하나 1해서 쭉 가서 5번까지 있는 버트 모델이 다운로드가 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인풋 데이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토클라이즈도 다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토클라이즈 잘 되고 있고 이거 거꾸로 어떻게 잘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대강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CLS랑 SAP 이런 문법대로 토클라이즈를 잘 하고 있습니다. 워드피스 토클라이즈를 하고 있겠죠? 모델 출원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셋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증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레이블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현재는 현재 그라운드 트루스의 레이블링 작업은 뭐 하나도 생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SDK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관련된 설정들을 하고 지금 SDK로 크레이트 레이블링 작업을 실행을 했는데요. 뭐 이 콘솔에서 작업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네 여기에 작업이 하나가 생겼죠. 네 이 진행 중인 것은 아직 전체 레이블링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SDK를 실행하면 포탈 URL이 하나 떨어지는데요. 이 URL로 접속을 합니다. 이 URL이 레이블러가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뭐 프라이빗 워커 작업으로 가면 여기 포탈 로그인하면 여기로 들어가도 동일한 URL로 접속이 됩니다. 네 AD 패스워드를 치고 로그인을 해 볼게요. 네 작업은 아직 안 들어왔네요. 잠깐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